오늘 도로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가운데 시글락을 치고 이 성 안의 성민들과 또 다윗의 용사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들까지 데려간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갖고 떠난 그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뒤처졌던 것들 속에서 이렇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도로 찾는 쫓아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되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냥 버리고 어쩔 수 없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것을 꼭 가서 찾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다윗은 목자였을 때 양이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가서 찾아왔던 굉장히 용기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다윗이 되찾아오는 것은 이 말씀에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다윗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빼앗긴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뒤쫓아가서 찾아오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빼앗긴 아내들과 자신의 것만이 아니죠 그 양들, 자기가 돌보는 양들 그 모든 백성들과 빼앗긴 물건들과 이 슬픔과 분노에 젖어있는 시글락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치 빼앗긴 양을 되찾듯이 이 늑대의 무리 속으로 사자 같은 이 아말라 계기로 다시 도전해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영적인 것을 되찾는 것에 다윗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빼앗겼던 언약괴를 되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언약괴를 다시 모시는 그 일 가운데 기뻐하며 춤추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빼앗겼던 것들 양이든 백성이든 그것이 믿음의 도구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에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찾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그 말씀이 나오고 드라크마를 떨어뜨렸던 그 드라크마를 등불을 들고 찾는 것이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또한 잃어버린 우리들을 되찾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되찾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에는 오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거의 흡사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다가 헤어지게 되죠 조카 롯의 양들도 많아지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다 보니까 우리 서로 나눠주자 그래서 이 롯이 물이 많고 좋은 땅인 소돔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명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을 치러 와서 소돔에 와서 재물과 또 여러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 롯의 가족들도 함께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롯을 되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문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기르고 훈련시키는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네 명의 왕을 쳐서 롯을 데리고 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창세기에서 찾아보면서 이 다윗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되찾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이 떠난 다음에 도착하고 나서 급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애봇을 가져다가 그 안에는 둠님과 우림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입어 즉시 따라가게 되죠 되찾는 일에는 분초를 다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특별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즉시 그것을 쫓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저는 그래도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은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는 있어도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제가 제 눈앞에서 지갑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신 음악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었는데 제가 이탈리아를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언제 가봤냐면 1997년에 제가 대학원 다니다가 이스라엘에 발굴하러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혼자 좀 보고 싶어가지고 배낭 메고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유럽을 한 3주 정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위스인가 어디에서 이탈리아로 가게 됐는데 여행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여행 이런 책 보면서 다니는 거거든요 항상 있는 경고가 뭐였냐면 이탈리아는 도둑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심지어는 가는 기차에도 조심해라 그래서 기차에서 돈도 아낀다고 밤기차를 타고 자면서 가면 좀 아끼니까 그래서 타고 하는데 물건을 이렇게 안고 막 잤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불안했던 거죠 로마에 도착을 해서 콜로세움을 보고 유접지들을 돌아보는데 이제 아치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제가 이렇게 어떤 광장을 걷고 있는데 집시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거 봤거든요 아이들이 앞에서 신문을 펼치고 그 밑으로 지갑을 빼간다 제가 봤는데도 이게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순식간에 그게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오더니 신문을 이렇게 딱 펼치더니 그 밑에서 어떤 아이가 밑으로 와가지고 지갑을 제 앞... 뒷지갑에 놓으면 바보잖아요 그렇죠 뒷지갑에 놓고 다니는 사람들 바보라고 부르는데 앞에 놓거든요 그런데도 쏙 빼간 거예요 제 눈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던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던져서 얘가 봤고 던져서 제가 봤고 그러더니 막 사라져가는데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제가 집시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꼬마를 잡아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본능적으로 꼬마를 잡아가지고 그 지갑을 빼앗는데 얘네들이 막 사납게 나오니까 마침 그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도 보면 애국소년 하나가 나오잖아요 되찾는 일에는 항상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천사 같은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뭐 빠빠림이로모로모로모로모로모로 그러면서 막 도와주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니까 결국 얘네들이 포기하고 저한테 지갑을 건네주고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기적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 지갑을 되찾은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제가 막 빼앗겼을 때 아 뭐 경찰한테 가서 다시 되찾아야지 이렇게 되면 절대로 다시 못 찾죠. 즉시 바로 그때 바로 반응해야만 되찾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 우리가 즉시 되찾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뒤처져 있으면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즉시 시작해야 되죠. 삶이 뒤처져 있으면 언젠가 쫓아가야지로는 안 됩니다. 즉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많이 뒤처져 있는데 내가 언젠가부터 기도하겠다. 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 즉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도 뒤처져 있고 처져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이 시간 즉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올 수 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즉시 물었고 즉시 쫓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되찾아야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즉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즉시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록 빼앗겼지만 너무 억울하죠. 너무 마음이 상하죠. 너무 괴롭죠. 하지만 우리가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시작한다면 반드시 따라잡고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한 600명 정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기에 충분한 숫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족속, 그냥 몇 명의 군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 사흘길을 걸어서 다시 시글락에 도착을 한 이후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사흘길을 먼 길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군이라는 게 걸어보면 다 잘 걷는 게 아닙니다. 덩치가 좋은 사람도 못 걷는 사람이 있고 덩치가 없어도 잘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흘길을 걸어도 또 힘써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길만 걸어도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되찾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용사가 필요한 것이지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글락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다고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훈련된 힘 있는 용사들이 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되찾는 일에는 용기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용기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청년 목회를 많이 하시는 한 목사님 한 분을 외부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남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열정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열정 이후에 뭘 해야 될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거든요. 20대, 30대, 아마 청년 때는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되찾는 것도 그냥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열정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들어가서 내가 들쑤신다고 다 되찾는 건 아닌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힘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힘을 다 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으면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부대에서 천덕꾸러기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 아는 사람 별 누가 있어. 그래서 그 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대, 어느 소대에 누구 좀 잘 챙겨. 그러면 물론 힘 있는 분이 전화해 주시면 윗사람들은 대대장님은 혹은 사령관님은 잘 돌봐주실 수 있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천덕꾸러기. 참 쟤는 누구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결코 군대 생활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는 좋은 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빨리 잊어야 하는 대사예요. 힘을 쓴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힘부터 내세우는 거죠. 다윗이 참 지혜롭고 또 자비로운 것은 이렇게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동력이 떨어진 거죠, 이제는. 쫓아가기에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부솔 시내에 내버려 두고 시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죠. 그늘이 있죠. 시내에는 물이 있죠. 쉴만한 곳이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부솔 시내라는 것은 그냥 버려두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쳤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곳에 남겨두고 이 400명만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바로 이 기동력을 갖고 쫓아가서 이 아말렉을 다시 맞닥뜨리게 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 있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힘을 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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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는 아셨지만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딱 12명의 사도들만 주님께서 기르셔서 그들을 땅으로 보내시면서 온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모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선 다 모이는 곳이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하고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는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곳으로 일하지 마시고 지혜로 감당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돕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도 돕는 배필이라는 말 쓰죠. 아내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도 그 돕는다는 뜻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그 표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 종류의 돕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연약한 사람이 그냥 우리의 일을 돕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가져다 주고 허드렛 일하고 그런 것도 돕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같이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돕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허드렛 일하는 게 많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돕는 배필을 주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돕는 사람들을 꼭 보내주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독불장군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나 하나면 된다는 것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41년사 40년사 이제 우리 교회에서 책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미팅을 했었는데 1980년 7월 6일 우리 창리기념주일이죠. 그때 첫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놀라운 분들이에요. 순서를 맡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귀한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 주변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때 창리기념주일 정말 우리가 외롭게 큰 힘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돕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수많은 돕는 손길들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죠. 저 또한 유학생활 중에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논문 쓸 때 어떤 한 대학교 총장님께서 뉴욕신학교 총장님 데일 오윈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저를 갑자기 전화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논문 잘 되냐?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논문 잘 되냐? 뭐가 필요하냐? 저 주제를 얘기하니까 그분이 알고 봤더니 미국 교회사 교수님이셔서 술술술술 저랑 얘기를 하시더니 우리 학교에 어떤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어떤 책들 한번 읽어봐라 그분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딱 한 번 그런 도움을 받았지만 그게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은혜죠. 도움이라는 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엘리아와 같은 대선지자들의 이야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물을 터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게 만약에 사무엘상이 다윗과 사올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위대한 점들을 많이 어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장에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으면 애굽 이야기는 빼야 돼요. 애굽 소년 이야기는 빼야 돼요. 다윗이 찾아가서 다윗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면 다윗이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윗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기 연약한 소년 한 명 그리고 그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은 이 소년이 병들었을 때 버립니다.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을 다윗의 군사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불쌍히 여기죠.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면 복이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뭔가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람을 만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때로는 이런 병든 사람도 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종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애굽 소년이 등장해서 아말렉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위치를 다 가르쳐주게 됩니다. 병든 이 소년을 만약에 주인이 버리지 않았더라면 혹은 버린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이어서 절대로 말하지 아니었다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이겨가지고 기뻐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글락을 치고 수많은 재물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일할 수 있는 노예들과 이거 다 빼앗아 왔으니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춤추고 놀고 그럴 때 이제 내가 다 가졌던 것들이 다시 주인에게로 홀라당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아말렉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에 취하는 것처럼 약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에 취하는 것처럼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야구가 참 인생과 비슷한 스포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구는 3알만 쳐도 훌륭한 타자예요. 우리는 몽땅 다 홈런 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야구는 3알만 타자가 최고의 타자입니다. 10번 중에 3번만 나가도 대단하다는 거죠. 인생과 비슷한 겁니다. 쉴 수가 있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오늘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내일 또 게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막 좋아가지고 오늘 이겼다. 롯데자연 지겼다. LG 이겼다.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새 게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루짜리예요. 밤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스 찾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어떤 한 개인개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야구의 게임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야구의 게임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 바로 게임이 있는데 오늘 밤에 술판을 벌인 것은 그거는 야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승리했다고 기분 좋아서 몇 잔 들이키고 그래서는 절대로 내일 게임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말렉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술판 벌인 거예요. 오늘 승리했다고 좋아가지고 날 뛰다가 결국은 다시 다윗에게 모두 다 빼앗기는 비참하게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뱉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다윗이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걸음들을 성경이 괜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힘을 모아서 일어설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지 빼앗긴 것이 있어도 끝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 면으로 비춰져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되찾아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되찾아야 합니다. 저 다시 가서 이거 찾아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일어나 가게 하시며 힘을 모으게 하시며 지혜를 갖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되찾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크게로는 코로나를 지나서 예전을 되찾기를 원하죠. 이제는 예전을 되찾는 것보다는 더 나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우리가 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거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되찾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도로 찾는 그런 은혜를 맡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